매일 경제 스타 투데이 백민경 인턴 기자 배우 정유미가 공무와 결혼서를 강경하게 부인하며 두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9일 두 사람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폰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공유 정유미 배우 관련 루머에 관련한 내용은 명백한 헐로이 사실이라며 이 시간 이후로 추가로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된 공유 정미의 결혼설에 대해 선전포고 한 것 정미는 로맨스 드라마 전문 배우로 불릴 만큼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여배우다. 정미가 출연하는 로맨스 몰은 믿고 봐도 된다는 평이 자자하다. 여기에 TVN 윤식당에서는 털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까지 폭발했다. 이런 정미에게는 고혹적인 매력도 숨겨져 있다. 정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매거진 엘르 화보에서 치명적인 반전 매력을 발산한 바 있다. 평소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정미는 화보에서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정미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c. 매일경제&mk.co.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jmr s. 매일경제 및 Dz positionales 및 수십 반면